2020년 첫 로그입니다. 정우의 로그입니다. 지니의 로그. 10월 11일 로그. 콘서트 2일차에 왔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봤는데도 또 보고 싶네요.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제 공연하고 나서. 화면이지만 이렇게 화면 안 밖으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표정 보면서 여러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동이었고. 나는 이제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아이분들이랑 오늘도 즐거운 추억을 보내고 싶다. 멤버들한테 진짜 감사한 거는 오랜만에 너무 떨었었거든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무대를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사실 멤버들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웃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무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멤버들이랑 또 즐겁게 놀고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희는 콘서트를 하는 목적이 일단 공연이 너무 재밌을 뿐더러 아미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미들한테 에너지와 뭐 힘 힘 힘 힘 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하나로 하는 거라서. 저희도 물론 힘을 받고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대를 빨리 만들어서 아미분들에게 힐링거리가 되고 싶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화이팅! 아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